아 잠깐만 나 누구 줘야 돼? 어 젖으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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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발타는 핵심 기믹이 카운터잖아 디아키스는 카운터는 기본이고 이제 시정이 더해져 시정 진짜 많이 쓰게 돼 둘 셋 이제 깼어요? 네 우리 알겠어 안 깬거야? 빵줄 10%까지 봤는데 못 깼어 언제 더해.. 더해요? 메일을 더할 수 있으면 다하고 네 들컷해주세요 웬만하면 네 아 왜 딜이 너무 쎄서 오 아니라뇨 대알로 근데 파티 딜 전체가 다 쎄 안 돼 다 쳐마자 스팅 부족 피아노 시민 제 생각에 여기서 법사님 자리에 법사님이 만약에 스코어 같은 걸 끼웠다면 최강이었어 정신 빠지고 이거 근데 카카님 땅만 내면서 왜 법사님이? 또? 요즘엔 또 이걸래 아직 그 부패가 탭랩이 안되니까 가고싶음 가는거죠? 그죠? 응? 넌 둘개 다치지 아니잖아 중앙 중앙 너무하고 싶은거 하시는 분이야 대만님 받았어요. 괜찮괜찮 오케이 더원으로 로또를 맞았어야 돼 저분은 아 대신 로또 맞출고 싶다 로아 안돼도 나 로아 개처망해도 되니까 로또 맞길 기원하고 있어 제발 로아 이거 맨날 로아도 망하고 로또도 안맞고 아니 100% 다 장기맥 고른 대신 파워볼 한 번 맞잖아 나 이해 이해정보가 아닌데 어 쌉가능 6캐릭 다 1500만 될 수 있는데 지금 어 그니까 아 그냥 장기맥 보지 뭐 키우고싶은거 다 키우고 장기맥 까짓거 용맹을 주고싶은데 몇대 안때려도 바로 넘어가서 용맹을 줄 타이밍이 안나오냐 으이씨 제가 만약 로또가 당첨되면 가요 예 가요 여기 여기 8명 다 1500만 될 수 있습니다 6명 다 6개 다 하하하하 8,6,48 48캐릭 전부 다 1500만점 하지만 로또를 맞았는데 그만큼 액수가 아니었다 말 안하면 되지 로또 맞으면 아하 아하 갑자기 너 돈 어디서 많이 났어 이러면 여자친구 집이 되게 부자라고 흐흐흐흐흐흐 님들 이거 하고 용맹 드릴게요 지금 지금 이쪽 도 mush 주잇 여행 주잇 엉 경고 여기 엉 주잇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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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는 어 그 그 어 손대 어 저 어 킬 깔고 제이저. 어. 그 킬 깔아요 여기에. 버러지. 피 주는 거 봐. 리피 아티테리! 포토가 온다. 멀리! 에이? 굿. 나이스. 슬프트 앞에? 앞으로? 앞으로? 똥을 맨날까봐 37이에요 7줄리 오른쪽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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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입니다. 반격 15줄 간다 집 간다 앞뒤 양옆 그 다음 양옆 힐 깔았어요 중간에 이제 돌아요 바로 돌아요 자 시작하자 맞자 오 안동 왠일 왠일 그 다음 잡기 왠일 반격 킥본 나와요 위 그 다음 앞에 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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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방향이 옆에 왔어요 옆에 왔어요 방향이 저분이 200킬로인가? 아니 200파운드인가? 용맹드려요 보기 전에 잡겠다 오우! 좀 세게 때렸는데? 괜찮겠지?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먼저 때린 건 괜찮아요 안 나가야지 모르는 안 괜찮더라고 다 누워서 카드 기믹은 완료했는데 이거 근데 루아는 와우는 막 팔잖아요 레이드를 루아도 한국은 그래요? 한국 한국도 버스 돌리죠 수고하셨어요 되는 레이드가 있고 안 되는 레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돼 그 구슬 넣는 거 그런 것 때문에? 그치? 그니까 모두가 다 참가해야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번정이 따로 있음 그러면은 비하.. 그치? 그치?